편의점 재료로 만드는 핵간단 홈카페 도전! 조리퐁 라떼 준비물은 조리퐁, 얼음 담긴 컵, 투게더, 우유, 아메리카노입니다 먼저 진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커피스틱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3개로 했는데 나중에 더 추가했으니 기본 5개 넣어주세요 준비된 진한 아메리카노를 부어주고 조리퐁을 뜯어 뜯어 솔솔솔솔 뿌려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차례 우유 붓기 이것이 홈카페의 묘미인가? 조리퐁 사이사이에 침투하는 우유의 아름다운 모습 투게더를 준비해주시고 동글동글하게 퍼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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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최대한 예쁘게 퍼서 조리퐁 위에 살며시 얹어주세요 우와, 예쁘죠? 네 짜라란 음? 얼음 넣어 도전! 바닐라 라떼 준비물은 우유, 투게더, 커피스틱, 막대과자, 컵입니다 컵을 준비하시고 투게더 포장을 뜯어줍니다 투게더를 적당하게 한 숟가락 떠서 컵에 넣어주시고 또 한 숟가락 떨어져 주실래요?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담아주신 후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이것이 홈카페의 힐링인가? 마지막으로 우유도 부어주시면 이것이 홈카페의 묘미인가? 막대과자를 준비해주시고 잘 꽂아주세요 여기가 아닌가? 짜라란 음, 여유로운 우유의 맛이란 이런 걸까? 다이브 음악을 왔다, 자니가 도전! 말차 우유 라떼 얼음, 아이스크림, 말차 우유, 보온병과 호두, 우유를 준비해주세요 얼음이 담긴 컵을 준비해주시고 말차 우유라떼 포장을 벗겨주세요 컵에 라떼를 적당량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유 거품기 없이 거품 내는 방법 따단 보온병에 우유를 반 정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호두를 3개 정도 일단 넣어줄게요 흔들고 흔들고 거품을 퍼낼게요 숟가락이 너무 크군요 보온병에 담긴 우유를 컵에 부어서 어? 거품이 사라지네요 다시 호두를 넣고 마구마구 흔들어줍니다 이것은 거품인가 우유인가? 우유인가 거품인가? 그냥 이거 하나 사는 걸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라떼인가? 그냥 섞임인가? 섞임인가? 라떼인가? 도전! 다음에 만나죠